안녕하세요. 여기는 코엑스입니다. 코엑스 부스 302호 사운드폰은 부스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이네요. 코엑스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구에 있어요. 지금 3.5루 시연을 해드리고 있죠. 자, 구루1은 이종학님의 구루1은 LP로 많이 시연을 해드릴거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12시, 2시, 4시에 시연을 합니다. 구루1은 이종학님이 직접 시연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자유롭게 사운드포럼 3.5 스피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놀러 오십시오. 지금 3.5는 파워 11, 프리 11과 매칭되어 있습니다. 자, 구루1은 부브레와도 매칭될거구요. 심오디오, 심오디오 앰프와 심오디오 소스기와도 연결해서 플레이를 시켜드릴거에요. 오십시오. 이따 뵙겠습니다. GDPR 1, 프리 11, 프리 12, 프리 12, PCP 4, P1, F1,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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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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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V3.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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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V3. V2. V2. Vs. V1. 감사합니다.